이거 왜 안구사 들고 나들이야? 왜 앰포보다 안구사를 더 잘 쓰냐고 별로 늙어서 그래, 늙어서 나도 이제 데미지 있는 순간 틀란다 왜 에? 나이가 이제 36이야 이제 앰포도 그런 희말이 없는 그런 총 쓰면 안 돼 형내부터는 이제 AK, 안구사 이런 거 써야지 갈 일 그러면 나는 펜팔 두고 못 넣으면 되네? 형? 형은 이제 펜팔 두고 고등교수 써야지 이제 그냥 택 쓰고 그러는 말이야 형, 올랭 가서 놀아 그래 올랭 가서 놀아 뭣을 그 사종으로 하냐? 이걸 못 쓰게 와우 씨 아니 개구방, 개구방 뭐야? 개구방 뭐긴 뭐예요? 저기죠 전쟁 죽여 누가 뽀날 하냐? 이 자식아 전쟁 죽여 누가 뽀날 해? 아니 전쟁 죽여 누가 뽀날 해? 다 들어왔다 얘들아 다 들어왔다 일곱씨 알 수도 있다 나의 안구사가 어떠냐? 나의 안구사가 어떠냐?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옷방이래, 옷방 나의 안구사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그게 악략이 보인구나 당연하죠 방역 소리 바위 왔다 오른쪽 괴범 조심해 저거 있어 나의 암구사를 보여줄 때가 됐어 올라와 올라와 아 달게 피야 저거 저으로 뭐였다 이거 나와 나와 좀 나와 가게 나와봐 보여줄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거 오빠? 이거 중작배야 아니 씨 진정 씨 박진옹 왜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박진옹 또 궤맨 그냥 또 콘서트 한 것 같은데? 비계 나가서 확인하고 올게. 아우, 기하나. 아, 기하나, 기하나. 기하나. 방해 본다. 아이, 이걸 죽었네. 아, 이거 문이 안 돼. 와, 놀래라. 원생! 바이얼ğa 아침ENT. 가이네 move лось慢慢 심바뚜 그것도 맞네 어울리네 아니 뭐 다른사람이 왜 이렇게 릴레이로 와 기다려봐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아우 스페셜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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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느꼈다 어? 느꼈어요 뭘 넣을게 아니 현태 형 나가자마자 게임 털리잖아 이거 우리 배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상태 이거 찌봐 한번 내 잘못이야? 형 잘못이야 형 종아 나간대 이거 왜 또 왕구다 들고 나 그냥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야 솔직히 형이 안구사 들어서 지금 쌉캐리를 하고 있잖아 그걸 알아야지 아 그러게 지고 있네 아니 이씨 미킬 하고 있어 지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엠보보다 안구사를 더 잘 쏘냐 이거 왜? 그럼 얘? 어? 뭐요? 왜 엠보보다 안구사를 더 잘 쏘냐고 별로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제 나도 이제 데미지 있는 총 틀란다 왜 에? 뭐 그런 마인드 좋지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여섯이야 이제 엠포 그 그런 희말이 없는 그런 총 쓰면 안 돼 딱 지동히 너날까지는 너날까지는 엠포해도 해 형날부터는 이제 AK 양구사 이런거 써야지 갈 일 그래 나 몇살이냐? 3살 생신이야? 그래 형 딱 너날까지는 엠포해도 돼 그러면 나는 펜팔두고 못 놀아야겠네 형? 형은 이제 펜팔두고 고등급도 써야지 이제 그냥 택 쓰고 그러는 말이야 형은 올랭 가서 놀아 그래 올랭 가서 놀아 무슨 그 사종을 하냐 저 이를 미칠게 알았어 손절합니다 손절이여 님 아 잠시만 또 삐지고 그러냐 그 참 야야 못봐 날 지키냐 님은 그냥 손절이에요 손 손절이 답이네요 어 장거리는 장거리는 하잖아 어? 장거리는 하잖아 장거리는 하잖아 아니 장거리는 원래 솔직히 1점 사야 되는데 참 귀찮아서 그냥 1점 사 안 하는 거야 그니까 당신이 게임을 대충하니까 몰아줘 뭘 대충해 나 지금 24킬인데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혼자 다 상대가 상대인 이만큼 개직정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걸 알아야지 인마 씨 알지 못하는게 지금 우리킬 아직도 0킬인데 지금 장난하나 장거리는 1점 4점 2 2 4점 다 죽겄네 죽겄어 다 오랫동안 어디 가는겨 주홍 쳐다도 보지 마 지금이야 어디 한번 와봐 어디 한번 와봐 나 안구사야 더블 광양화재 방금 들어갔네 역시 어디야 그거 아니야 와 이거 필 아 뭐 아홉씨가 또 있어? 지은 동생 지은 동생 복방에서 뭐하는거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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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어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오게 쏠린 것 같은데? 예전 오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?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 죽어 있어 둘 다 녹았다 야 딱 1킬만 더해 야 뭐야 설때도 뭐야